가치가, 경험 이 같은 경우는 하나가 에세이가 아니라 어찌 보면 단편에 자서전을 쓰는 거랑 거의 똑같은 마인드로 임해가지고 이 글을 써야 돼요 콜롬비아 GS는 콜롬비아 Food Foundation 또는 콜롬비아 College에 비해서 오히려 입시 요구는 좀 단순해요 유일하게 그쪽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는 딱 하나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최소한 1년 정도의 공백이 필요하다 좀 특이한 조건이죠 그거를 요구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applicants are eligible for admission if they have taken a break of a year or more 최소한 1년 이상이에요 in their education path they have compelling reason for which they can only attend 콜롬비아 as a part-time student 둘 중에 하나 part-time student 아니면 최소한 1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콜롬비아 GS를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가끔씩 학생들이 과거에는 이런 전략을 했었어요 일반적인 학교에 다니면서 12학년 때 콜롬비아 College를 지원한 다음에 콜롬비아 College가 떨어지면 그 다음 연도에 개비여를 하고 같은 콜롬비아이기 때문에 콜롬비아 GS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콜롬비아가 원하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비록 여기에서 1년이란 단어가 있지만 요즘 추세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 학생들을 많이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콜롬비아 College에 떨어졌다 해가지고 억지로 내년의 개비를 택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이걸 충족시킨 다음에 콜롬비아 GS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콜롬비아 GS 같은 경우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단가들에 상관없이 우리 콜롬비아 학교에 너희들이 지원했다면 3년 안에 시점에서는 우리 콜롬비아 GS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즉 그만큼 한 번 우리 학교에 지원했다면 다음에 콜롬비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 경험을 쌓고 와라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미국에서는 학사 편입이라는 제도가 흔치지 않아요 콜롬비아 GS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Second Bachelor Degree 해가지고 학사 편입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3년 동안 한 번 지원했다면 3년 안에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여기 있어요 Applicants may not simultaneously apply to school of general study or to any other undergraduate division or of Columbia college nor are candidates eligible to apply school of GS If in the last 3 years they apply any of these divisions they were not accepted 네 이 조항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막상 지원했을 때 이런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입시 요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게 콜롬비아 GS가 필요한 입시 서류들이에요 첫 번째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필요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검정고시 그런 성적이나 학교 시험 성적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학교에 다녔다면 편입으로써 콜롬비아 GS 학교에 지원한다면 전에 다녔던 대학교에 대한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참 특이한 이유가 GS는 SAT가 필수가 아니에요 아이빌리그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플은 물론이고 SAT AP 성적 이런 걸 많이 요구하고 생각하는데 콜롬비아 GS 같은 경우는 SAT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논리가 맞는 이유가 콜롬비아 GS 같은 경우에는 SAT가 필요 없을 정도 사실 SAT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SAT와 학생에 대한 학업적인 능력을 설명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때문에 SAT를 시험에 반영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SAT가 어떤 특정 학생에 대한 학업적인 잠재 가능성 얼마나 이 학생 공부를 잘할까 얼마나 이 학생이 학업적으로 준비가 된 학생이 나타나는 입증된 자료로서는 사용도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SAT하고 그 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의 학점 그것만큼은 굉장히 큰 연관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SAT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학교 1학년 성적이 높다라는 그 임무 결과가 입증이 난 반면에 2학년부터 지나가면 SAT하고 2학년 성적, 3학년 성적, 4학년 성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관관계가 희석이 된다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말에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냐면 편입 요강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대학교들이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SAT가 보호된다는 게 필수라고 입학 요강에 나와 있다면 똑같은 학교가 편입 학생들이 뽑을 때 사용하는 문구는 이거예요 만약에 고등학교 때 SAT를 보는 경험이 있다면 그 점수를 그러면 우리 학교에 편입 지원 시 제출하려 보고 싶다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하지만 고등학교 때 너가 SAT를 안 봤다면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보지 말라 이게 딱 미국 대학교 편입에 대한 논리예요 왜냐면 편입 같은 경우에는 2학년에서 3학년 또는 1학년에서 2학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AT의 유용성 미국 대학교 1학년의 GPA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용도가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SAT 요구를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입학 요강에 IQ 시험 같은 걸 안 보는 이유가 똑같은 거죠 왜냐면 IQ 하고 학업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이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게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콜롬비 GS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백 기관이 있는 대학교 1학년이 아니라 훨씬 더 나이 많은 숨을 따서 심지어는 30살 되는 그런 학생들 위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추적화된 그 SAT 시험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로 SAT를 요구 안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STUDENTS WHO HAVE NO TEST SCORES WHO HAVE NOT TAKEN SAT MAY TAKE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ONLINE GENERAL STUDY ADMISSION EXAMING 체크가 자체 시험으로 이제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유학사한테 해당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언어가 모구가 아니라면 토프를 보렴 일반적으로는 한 100에서 11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110점이 이제 컬오프라 보시면 돼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미국 대학교 전반적인 신임팀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아마 쓰고 있을 거예요 아이빌리그나 커뮤니드 애플리케이션 사용한 학생들은 대부분 쓰고 있는 에세이 길이가 250에서 거의 650이에요 650 단어라면 싱글 스페이스로 A4 용지에 쓰면 거의 한 장이 꽉 찰 정도로 전형적인 딱 한 장짜리 에세이라면 거기에 비해서 콜롬비아 GS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000 words 일반적인 신임생이 얘기하는 3배에서 4배까지 요구하는 그만큼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길게 그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려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자기에 대한 삶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토부 그리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가치관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랭크를 줍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하나가 에세이가 아니라 쉽게 보면 단편에 자서전을 쓰는 거랑 거의 똑같은 마인드로 이제 이메일 가지고 이 글을 써야 돼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천서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제 봤을 때는 직장이나 뭐 어떤 가족이나 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추천서를 요구한다면 최소한 자기 학업적인 능력을 먼저 입증할 수 있는 한 분의 교수님이나 학교선생님 또 학교선생님이 아니더라도 테스트파이 해줄 수 있는 그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입시를 다 하고 나서 그러면 만약에 기다려야 되나요? 콜롬비아 같은 건 비공식적으로 숏리스트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정도 서류 통과를 하고 이 학생이 정말 우리 학교 오면 좋겠다 생각하면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인터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굉장히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편에 가지고 그런 인터뷰가 아니라 전화 인터뷰예요 그리고 어드메이션 카운슬러가 미리 사장님 통보해 주시지만 새벽 4시, 5시에 약속을 셋업 한 다음에 전화 와가지고 30분 동안 자기가 쓴 에세에 대한 부분 자기에 대한 배경 설명 그리고 자기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어드메이션 카운슬러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 인터뷰를 하자 그러면 우선 그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최소한 2, 3일 후에 또는 길게 잡으면 열흘 안에 입학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전화 같은 경우에는 꼭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임해 줬으면 합니다 NYA가 리버스 스토리하고 글로벌 리버스 스토리 있어요 이 두 학교 전형은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전형이에요